큰 슬픔과 충격인데요. 오늘 새벽 전해진 소식입니다. 저도 자고 일어나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.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문빈이 어제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소속사 역시 입장문을 내고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. 최근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. 한 이틀 전만 해도 어떤 콘서트 라인업에 올라왔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많은 팬들이 좀 놀라고.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놀랐어요. 저도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이 소식을 접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1998년생인 문빈은 2009년 아역배우로 팬들을 처음 만났고요. 그리고 2016년 그룹 아스트로를 통해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. 같은 팀 멤버인 사나와 유니슬 결승에서 앨범을 내기도 했는데요. 다음 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. 사실 이영준 캐스터랑 저는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모든 게 바르고 너무 멋진 분이셨거든요. 그래서 좀 삼각본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고 또 많은 팬들이 사랑을 많이 했던 만큼 국내외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지난달 31일에 올라온 게 문빈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가장 최신 사진인데요. 약간 미소를 머금은 사진 밑으로 15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생전에 보여준 그 멋진 모습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례는 유가족 뜻에 따라 가족과 친지, 회사 동료들이 참석해 최대한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때는 상담 전화 등을 통해서 24시간, 24시간입니다.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담 전화 1393번, 가장 짧은 게 1393번이니까 기억하기 쉬운 번호 1393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.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BBBs